오늘의quent 만두 자기가 먹고 싶은 운동 한국돈 이거한다면 쌀국수 면 추가하면 되겠다 양쥐쌀국수 하나랑 이거 냄 하나 먹자 쌀을 면을 하나 추가하자 주문할게요 쌀국수 양쥐 하나 주시고요 면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램 하나 주세요 양쥐 램이요? 고수 따로 나오죠 따로 잘 먹을까 고수? 따로 드세요 고수네 양쥐 잘 먹을게 공연의 1억이네 잘 먹을게 고마워 이거 내가 쏠게 바데이 보내주나요 양쥐 그럼 내가 쏠게 어? 빨리 나오네 고맙습니다 특수나 이런걸 안좋아해서 고수 아쉽다 고수 저거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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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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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저희 소스 좀 주세요 소스가 따로 있어? 어 이거 칠레소스하고 껌청소스 넘어간 거 아니야 소스 아예 넘어가잖아 안 넘어가? 응 펭귄즈가 깼어 너 저 다 넣어 먹을래? 아니면 따로 먹을래? 뭐? 여기다가? 응 따로따로 먹어 숙주 이거 맛있어 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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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숙주 없는데 숙주가 없는데 여기요 언니 너무 맛있어 여기요 쌀국수 원래 숙주는 안 나오는 거예요? 쌀국수 원래 숙주는 안 나오는 거예요? 아 주세예요 네 뭐야 뭐야 숙주가 너무 맛있어 난 자주 먹어 나 왜? 저번에 언니랑 혁신 형도 먹었거든 혁신 형도 새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거야 그런거봐 나 왜 안 먹어봤어 이게 면 추가돼서 나온 건가 있지? 그런가 보네 한 번 더 추가를 해준다고 아니 근데 여기 쌀국수 면 추가했는데 이게 추가돼서 나온 건가봐 나는 마케이로 제가 다 먹으면 가득이 형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한 번 먹으면 좋겠다 그렇지 야 아 아 아 너무 이말나 같이 먹어야 되는데 원래 끓여서 나오는 거야? 여기 생축주가 원래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넣어서 넣어서 나오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기 면이 지금 추가된 거죠? 네 여기 소스 찍어 먹어도 되나? 해봐 안 되는 게 없는데 원래는 소스 찍어먹는 거야 저희는 그냥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면이 더 잘 먹었거든요 이렇게 찍어먹으면 아이가 더 잘 먹었거든요 그거는 좀 더 먹었죠 안타까운 고추냉이 많이 먹었죠 그리고 그냥 먹었고 먹은 먹은 오빵이 안타까운 고추냉이 저거 예쁘고 나오면 밑에가 좀 냉히어야 해 여기가 조금 더 먹었거든 사유도 이쁜 것 같아 밑에 랭이 아니면 오는 거 없어 랭이어서 되는 거야 저기 이쁜 거 나와도 다 거기서 고려하는데 저거 사주지 자기 통장 금액이 많잖아 통장은 돈이 많다고 여름이 저기 무릎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그거 해봐도 잘 해봐도 너무 무거워서 안 돼 믿음이 좋아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